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후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 그 하단에 한국의 보통 노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렇게 좀 그거 한 거는 젊은 날 고생하고 아이들 키우고 노력하고 그럼 이제 노년이 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년이 편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쪼달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건전하죠 뭐 그 나라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투명한 것은 아니겠지만 비교적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적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배당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젊은 날에 저축이 좀 있으면 그러면 은행 예금을 받기보다도 배당주에 투자를 해 가지고 배당주에 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연 한 7%에서 1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본인 저축을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 노년이 그렇게 고단하지는 않죠 지금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데서 노년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은 배당주를 구입을 해 가지고 배당을 받게 되면 그 배당이 건강보험료율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조세 준조세 이런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배당주를 절대 투자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노년이 돼 가지고 근로소득을 여러분들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걸 여러분 받아 가지고 몇 개를 사 가지고 거기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 가지고 사는 것도 일가구 다주택이라 이러면 세금을 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배당도 배당주를 구매해 가지고 배당도 못 받게 하고 그럼 노년이 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사냐 이야기죠 연금은 짓고랑하기 좀 주고 그럼 노인들이 어떻게 사냐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참 정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날 고생하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그 사람들이 세금이나 이런 부담을 좀 줄여 가지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만들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뜯어갈 것인가 이런 것만 여러분 아니까 항상 한국사 전편에서 국가의 정치 권력과 간의 권력이란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뜯어갈 것인가 국민을 모실 것인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세금 제도도 사흘이 말 여러분들 다르게 달라지니까 세금 제도나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 내규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해가지고 뭐죠 무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며칠 상관으로 뭡니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식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배당 문제가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한국 주식 시가총액을 다 합쳐야 애플보다도 여러분들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애플 주식 시가총액보다도 한국의 시가총액이 더 떨어지는 거죠 상장기업 수는 미국의 절반인데 시가총액은 27분의 1이지 않습니까 상장기업 수가 미국의 절반인데 시가총액이 27분의 1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 거 아닐까 돈 벌이를 잘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미국의 시가총액이 7경 2125조 한국이 2655조 여러분 이게 한국가의 경제성적표죠 경제성적표 그런데 한국의 상장사는 2692개로 미국 상장사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뭐죠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일본 전체 상장기업은 3829개로 한국보다 42% 정도가 많은데 시가총액은 202.24배 높고 대만은 2762조 한국과 비슷하지만 상장기업은 1016개로 절반 수준이다 대만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앞서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참 낮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야기는 주식에 돈을 투자해가 여러분들 주식의 주식시장에서 성장하는 그런 과실을 한국인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시장규모 대비 상장사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은 잡주들의 천국이 됐다는 말을 듣는다 한 번 상장하면 부실기업이 돼도 퇴출이 쉽지 않아서 좀비정시라는 별명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목표인데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으면서 성과가 이렇게 낮은 것은 그냥 자원을 그냥 비효율주의 부분에 투자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퇴출 비중이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네요 신규 상장된 기업 대비 퇴출된 회사 비율이 20%인데 한국은 100개가 상장하면 20개가 퇴출됐는데 미국은 100개가 상장하면 146개가 퇴출되고 일본은 100개가 상장되면 72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는 그만큼 진입과 퇴출이 원활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주요국의 주식시장 상장사 현황이 잘 나와 있네요 미국의 자본시장이 참 대단합니다 미국의 힘이라는 것은 이 자본시장의 성장이 그리고 이 자본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그런 오나들도 여러분 혜택을 보게 되지만 국민 전체가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펀드 투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의 수익률이 아주 낮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도 연평균 정권시장의 성장률이 한국이 1.9%입니다 이러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하더라도 5.9%네요 미국인 12.6%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냥 돈만 집어넣어놓으면 연평균 12.6%를 복리로 계속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배당도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도 배당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배당률도 가장 낮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매력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국민주 같은 것을 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펀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성장하는 과실을 함께 나누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거죠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정시에 진입은 쉽지만 대출이 원하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도 쉽지만 상장 폐지도 쉽고 한국은 상장은 쉽지만 상장 폐지는 어려운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참 주식시장이 성장해가지고 노년에 자본시장에 돈을 집어넣고 높은 배당을 받는 그런 식의 선순환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려운 거가 큰일인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